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 파닉스 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예 얘기했던 얘기는 수업 저번에 하고 나서 매일매일 숙제를 안 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번 주 한 주 빠지지 말고 해보자 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일 중에 5일 했더라고요. 근데 또 들어보니까 하루는 그 중에 하루는 또 카카오톡 서버 불러서 그래가지고 못 보냈다고 하니까 7일 중에 6일 한 거거든요. 7일 중에 7일 할 걸로 기대는 했지만 그렇다고 6일 했다고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번 주에 이번에 그렇게 잘했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같이 이번엔 조금만 더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격려를 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싶었던 부분이 시제에 대한 것들 좀 동명사나 이런 것들 좀 더 잘 잡아주고 싶어서 그쪽을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파닉스에서 걸려요. 읽지를 못하는 부분이 계속 발견이 되니까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WAM 같은 경우를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잘 읽는 사람들은 제일 잘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보자마자 아는 사람들이 제일 잘 읽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걸 조금 덜 잘하는 사람은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다만 S가 S 발음이 나고 W가 U 발음이 나고 A가 A 발음이 나고 내지는 A 발음이 나고 M이 음 발음이 나니까 SWAM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겠구나라고 모르는 단어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 다음 수준일 거고 그 다음 수준은 이게 각각의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다 합쳐졌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날지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다음일 건데 거기에 지금 학생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물어보면 아는데 문제는 그걸 합쳤을 때 무슨 글자가 나는지에 대한 유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전부 다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이걸 제가 가르친다고 아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업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리뷰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수영했다를 보면은 여기에 대한 거를 SWAM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과거형이니까요. 근데 못하겠죠 잘? SWA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도 나고 여기에 있는 거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형태를 가르치기 위해서 ING가 붙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ING가 붙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또한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보면은 수영하는 것에 대한 스위밍, 스위밍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하나 다 갈아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IT도 마찬가지고 뭐 ENJOY도 몰랐었기 때문에 오늘 갈아주죠. 그래서 어휘도 부족하고 파닉스도 안 되고 구조 파악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정말 거의 백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가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거 가르치는 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런 느릿느릿한 속도로 계속 뭐가 제재가 걸리는 거예요.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차로 따지면은 저는 지금 한 200, 300km로 달리고 싶은 차인데 그때 계속 중간에 이제 도로가 끊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지루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럴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닉스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8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 적용시켜서 K가 들어가면 Kate가 되고 F가 들어가면 Fate가 되고 T가 들어가면 Tate가 되고 S가 들어가면 Sate B가 들어가면 Bate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또한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이거를 갖다가 프리뷰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리를 유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빈칸을 더 광대에 광범위하게 뚫어가지고는 이제 Kate 하게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Fate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 좀 붙이고 있고 마침 또 8에서 또 나온 부분이 Kate, Fate 이거 아니고 저 밑에 가면 또 다른 게 나오죠. 네, Ake도 있거든요. A-K-E 그래서 Cake, Fake Take, Seek, Bake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 해서 이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다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숙제를 반복하면은 당연하게 뇌에 무의식적으로 다 심어지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했던 거고 그걸 지금에서야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계속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느리지만 음 이것이 최선입니다. 네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네